선호야,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요, 사장님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? 이렇게 가까이 마주앉아 보고 있었는데, 내 눈에는. 분명 엄마가 들어있을 텐데, 내 얼굴 어딘가에는 분명히 엄마 모습이 남아있었을 텐데, 이렇게 각각이서 엄마 얘기를 하는데도 어떻게, 저를 못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? 엄마는 끝까지 잊지 못하시고, 평생을 그리워하다가 가셨는데. 저 사람은, 엄마를 다 잊어버리신 걸까요? 어떻게 그래요? 그러면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네. 너무 가엾잖아요. 야속한 애인가. 그 죄를 어찌 다 갚으려고. 널 앞에 두고도.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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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